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페 S JCW 3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62,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내 쪽도 살펴볼게요 본내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4.34로 55%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쪽 살펴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도 4.31로 55%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이 차량 배기음 듣고 가실게요 고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볼게요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고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이열 공간 있습니다 네 시트도 큰 오염 없이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세요 네 일열도 살펴보시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계기판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2,496km 주행했습니다 다음 핸들 보실게요 패딩 시프트 있고 음성인식 핸드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도 가능하시고 하만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 살펴보시면 HUD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다음 위쪽 썬너프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네이비게이션도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더 아래쪽 살펴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네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있고요 아래쪽에는 억스 USB 네 시가잭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마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잘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마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잘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룸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마 없고 동속 조인트,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마 없고 동속 조인트,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니쿠페 S JCW 3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온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